꿀꿀꿀꿀떡씨 이제 우리 꿀떡이 누나 말 들으면 일어나... 누나? 누나 말 들으면 일어나지 꿀떡아 새로운 간식하는데 안 나와볼거야? 근데 얘 여기 있는거 맞나? 저 안에 있을텐데? 그럼 내가 널 모르겠어 꿀떡이 나왔지요 이정도면 이제 강아지 아니야? 꿀떡이 나왔지요 알았어 간식 줄게 어? 아니야 알았다 여기 보세요 폭세 요거 이발이 치카치카 주세요 해야지 힘으로 가져갈거면 되겠어요 알았어 미안해 줄게 잘가 걸렸어 어떻게 가져갈거야 걸렸어 옳지 들고 가 뜯어먹고 있어? 뜯어먹고 있어? 희귀 희귀